우리나라 산지 브랜드를 대표하는 2015 농식품 파워 브랜드에 경북에서 4개 브랜드가 선정됐습니다. 전통 장류를 생산하는 청성군의 맥돈장은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예천 청결고추, 안동 제비원, 경산, 옛맛 뚝배기 등 3개 브랜드는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장상을 받았습니다. 농식품부는 오는 30일까지 G마켓과 옥션 등의 오픈마켓 파워 브랜드 홍보관을 열어 이번에 선정된 파워 브랜드 농식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.